정신 좀 차려 뭐해 근데 아까부터 아휴 아직도 그러고 있냐 정신 좀 차려 재미로 하는 거야 1,2월씨 아니 그렇게 갔다 왔으면 정신 차리고 좀 번뜩하게 살아야지 내가 토토하다가 뭐 돈도 좋았어 사람 때려 속여도 그런거야 뭐 출고 관심이고 다 고마운데 적당히 해 시XXX 역시 파카라 할 줄 알아 나 총파이 또 이겼어? 아는 사이트 하나 있는데 좀 보여줄까? 왜 막 이제 피가 막 들글기 시작하지? 엄마야 씨XXX 언제 웬즈로 할까요? 아 진짜 짜증나가지고 아 뭐 이거 홀드웅 이거 피워가지고 뭐 웬즈로 언제 하겠어요 맨날 와가지고 3,4시간씩 처박혀 있는데 파카라 칠 줄 아세요? 안 합니다 그런거 저도 어릴때 총파이랑 다 했거든요 겪을거 안 겪을거야 개 겪어봤어요 그거 하면서 그런거 안 하는거야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뵈어 2년 되면 네 다음에 또 뵈어 2년 되면 공포조야? 아 이게 왜 플레이어야 거기서 퀸이 왜 나오냐고 아 씨XXX 아 개열받네 진짜 여보세요 아 가고있다구 아 이거 거의 다 왔다구 전철타지그러면 tossed엿 앞에 택시타냐그럼? 알았어 끊어 아 더럽게 등질거리는 짱이나게 아 umbrella 아 ㅈ"; 아이야만 봐라 엄마 아까부터 뭐해? 자기야 잠깐만 잠깐만 오빠 중요한 사이로 지금? 게임해? 일이야 일 무슨 일 하는데? 아 기다려 보니까 아니 나 만난다고 나와서 계속 휴대폰만 주고 있잖아 야 미안 잠깐만 기다려 봐 자기야 잠깐만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거야? 중요하냐고 왜? 왜 화를 내? 왜? 왜 그러는데? 오빠 약속도 늦게 나오고 나와서 계속 휴대폰만 하고 난다 이거 자기야 그게 아니라 오빠 일하잖아 지금 무슨 일 하는데? 오빠 일 그만뒀잖아 그러니까 네가 배달용 쪽팔리다며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일 하는데? 그러니까 말하는 거 알아? 들으면 알지 나도 오빠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일하게 되면 오빠 알려줄게 제대로 된 일 맞아? 내가 나쁜 일 아니야? 내가 무슨 일 해? 무슨 일인데 설명해줘봐 그러니까 설명하면 자기가 아니야구 아 안다니까? 제대로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연아들은 말해도 몰라 이거는 자 원래 아니 그래도 뭐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 무슨 업종이라고 물건 사고 다시 팔고 이런 거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어 일 언제 끝나? 일 언제 끝나냐구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알아? 오늘? 오늘 내 생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오늘 약속도 넣고 와서 계속 휴대폰만 하고 아 우리 생일이구나 아 오빠가 깜빡했네 그러니까 오빠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 오빠 미안해 내 생일보다 오빠 일이 더 중요해? 돈을 벌어야 시X를 자기랑 먹고 살 거 아니야 아니 일하는 시간 따로 냅두고 왜 내 생일날 와가지고 그러냐구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하는 일이 일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문제는 오빠가 오늘 까먹었잖아 내 생일인 거 그러니까 선물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오빠 그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선물 사줄게 선물 뭐 사줄 건데? 운동화? 뭐 운동화 사줘? 오빠 맨날 그런 거 사주잖아 뭐 갖고 싶은데? 운동화 알아 갖고서 사줄게 가방 사줄 수 있어? 가방 그까짓 거 이 ㅆ... 사줄게 내가 이거 얼마인데 가방 오빠 요즘 가방 얼만지는 알아?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얼만데 기본 3,400이야 오빠 3,400 있어? 요즘 나 무시하냐?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근데 워낙 비싸니까 그렇지 그니까 그게 나 무시한 거잖아 그니까 3,400도 없다고 지금 무시한 거 아니야 아니 오빠 돈벌이로 가방 사줄 수 있어 솔직히? 못 사주잖아 그니까 3,400이면 가방 싼다는 거 아니야 그치? 오빠 화내가 떠올 때 잠깐 기다려 봐 또 불리하니까 화장실 가는 거 손을 없이 힛... 대단해서 무시하고 있어 자 플레이 이씨... 오케이 오케이 바로 출근이요 그리고 야 뭐야 일어나 왜? 가방 갖고 싶다며 사줄게 진짜? 가방 진짜 사주게? 사줄테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가게 진짜 사주는거지? 딸 나와 그래 진짜? 사준다고 끝까지 가방 사준비 할거 아니야 진짜? 다 사오 다 사줄게 진짜지? 가게 오빠 고마워 나 진짜 사고 싶은거 다 샀어 앞으로 나 무시하지 마라 진짜 내가 언제 무시했어 오빠 짱이야 일 더해 더해 왜 이렇게 피곤하냐 오늘 피곤해? 우리 그러면 그냥 텔 잡고 들어가서 쉴까? 여기 근처에 텔 맞잖아 모텔? 어 장난이야 지금? 오늘 너 생일인데 무슨 호텔이야 호텔 가야지 호텔 가자 진짜지? 너 호캉스 하고싶다 호캉스 치마 완전 좋아 가자 고마워 빨리 와 승필아 욕심내지 마 진짜로 휴 욕심내면 풀어진다 벵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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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을 가와라 아 이거 무각인데 아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벵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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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진짜 욕심내지 말자 욕심 절대 내지 말자 플레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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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발 플레이어 X발 X발 다 때려쳐버릴 거야 어 이 상태이면 그냥 차도 한 대 뽑아도 되겠는데 똥차 X발 여보세요 형인데 야 혹시 너 지금 매장에 BMW인데 있냐 벤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다x2 야 그 너무 카퍼 느낌 나니까 그 렌즈로버 같은 거 있잖아 SUV로 어 그거 있어? 야 형 계약 좀 한 데 하자 아 싸게 해줄 필요도 없어 야 좀 새끈한 걸로 한 대 뽑아놔봐 어 알겠어 어? 오케이 나도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거 같다 돈벌기 ㅈㄴ 좋아 해서 해줘 후 후 후 후 후